왜였네 이 지랄하는데 어이가 없네 그림 대회인줄 알고 왔더니 개인기 대회다 나 타블렛 거 좀 해놔야겠다 뭐야 이거 어이가 없네 반짝반짝하는구만 반짝반짝해 형진 왜 사냐 나중에 편집하면서 저 부분 지 혼자 편집하는 생각이 너보다 웃기네 안 먹으면 안되나 어디서 근데 타블렛 몇인치짜리 쓰냐 저 작은거 쓰지 않냐 16인치 아닌가요? 16인치로 십아 16인치 아니고 16인치로 16cm는 되는거 같은데 16cm면 15cm 자만 하는건데 엄청나게 되는거야 정사각형이야 직사각형 32cm 정도 되는거 같다 32cm? 너 약간 개념이 없는거 아니야 그거? 길이에 대한 개념이 없는거 아니에요? 32cm면은 우원투 우원투 토크가 10개가 있는 우와 60? 60? 60? 60cm면 액정 타블렛인데 액정 타블렛? 50cm면 거의 덱타급이야 진짜 30cm라고 말했는데요 30cm도 5가 뭐야? 5? 30도 진짜 큰거야 응 많이 큰거다 25cm? 20cm? 내 타블렛이 한 30cm 딱 되거든 닌텐도 어? 행성봉? 호! 호! 나도 한번 사진찍어서 올려봐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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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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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왜 안사줘? 이게 530p였나? 기억이 안났나 그.. 걔가 뭐였지 사놓고 한번도 안썼다는데 걔 말대로는 개소도 왜 산거야 걔가 사놓고 얼마 안내서 액정 타블렛이 야 새것같은 중고라고 어? 약간 배웅진 돈구경 그치 새거 맞아? 아 새거지 새거야 아 배웅진 새거지 아 배웅진 새거지 미친년인가 봐 이거 새거야 저거도 살 수 있어? 세미? 쿠폰이랑 어 앤 다 살 수 있잖아 액탉 쓴다고? 걔 액탉 쓴다고? 걔는 일러스트하는 애라가지고 어 어 공격적으로 하는구나 걔는 와 전다 부럽다 분 아 걔 약간 그쪽으로 나간대 프리댄스 택쿠따 아니 오늘 안쓰고 싶은데 왜냐면 어 방금 해왕성보아가지고 아 어 어 원래 걔도 청각대 갈라고 하다가 아 아 오케이 그냥 프리댄스 하긴 했대 아 엑시 부위하고 애들이 수돗만포의 길을 걸으면 진짜 다를거 같거든 근데 걔가 야짜를 안그린 노잼이 아 그건 모르지 갑자기 뒤에서 에헤헤헤헤 이러면서 긁고실수도 있긴 아 근데 걔 글말아 애가 아니 주부러 슬퍼하던데 그 그림에서 응응 음 캤캤캤캤 저건 뭐지 저는 이제 여자중인 여사중이란게 있네 캤캤캤캤 하하하하하하 저걸 좀 개지알이 봤어 저 자리에서 목술좀 깔았더니 석! 해석! 학생 2만원! 뭐? 학생아! 학생아! 옥탑 올리지 마라 죽여버리고 싶다 백클생도! 백클생도는 시발 느려지는거 아니에요? 라미라미빠빠빠빠 오? 응? 제발 아싸! 오오오오오 석ㄱ 석ㄱ 진짜 괴물들임지나 하나같이 윰 안되면 뭐 안타까운거구요 네 네 음 음 음 으으으으음 으음 갑자기 으음 하면서 도끼 들고 쳐들고 오면 어이가 없다 흠 아씨말리 존나 아파. 그럼 그새고는 더 때릴까 하면서 따라올나 erreicht Flag. 그새고들? 그리고 저 진짜 더 때린다. 와 청아 새끼 존나 아파 더 선할까? 이름 Backstus 예나? 아 맞아 Backstus. 어 맞아요. 지원사 갈 mayoría Joint幫 dispel tool 배웅진 들으라는 소리죠? 배 pais vaya 아니랐거든 조그마는 배웅진이 날개 달고 날아간다 fewer 마뇽 난 배영진이야 이러면서 오는 아 잠깐만 장신국 지금 내가 들고 있는거야 한파라 일단 아 오케이 방금 이건 그냥 먹어야 되는데 본패 해봐 줘 돌려봐? 어? 돌려봐? 이거 연사 뜨면 아닌거 같다 어 아닌거 같다 한 번 더 돌리죠 그냥 돌려봐 돌려봐 돈이 좀 아깝긴 한데 일단 내가 하고 이거 일단 오른쪽은 일단 와 미친거 아니야? 안돼 안돼 왜? 와 미친다 그 엔더 막대기는 알았지 아 좋아? 어 북마크 200명이었다 아 진짜? 아 시발 근데 좀 약간 많이 맞서올라 어이가 없네 나 이거 신경할 수 있었는데 2000명이 맞다 이거를 와 약간 근데 참을 수 없는 제목이긴 해 엔더 막대기는 알았지 뭐 사거리 시발 글쎄? 나 그릴줄 모르면 일단 문제가 70만원 준다면 그릴거냐 한장에? 당연하지 당연하지 배워야지 배워야지 5만원만 줘도 그릴걸? 배워야지 이제 이제 남자 신체 근육 그거 다 배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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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열정이 대단하세요? 당연하지 야 돈 앞에서는 장사없어 나한테 야 열정이지 얼마나 성욕에 지 머리가 지배당했으면 그딴 걸 돈 주고 그러달라고 하냐고 미친전이 아 여기 지금 나보고 뭐라 한건데 지금 허어 너무하네 야야야야야야 진짜 숫잔리다 쩌짠 아니지 않냐고 쩌짠 쩌짠 짜장 짜장치 아 진짜 가자 형님 나 뭘 군대를?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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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가 내가 적어보라고 오오 럭이 전함없은데? 그러게 럭이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이니까 벌써 8개 모아봐 어 유 эту? 이거 한 대 맞고 피칼만 가는것 그거 수면비 청산 중이냐 저 새X? 수면비 청산 중 consolid한uestas 네 디스크ом 난 조커 언제 쓰냐 다니made 쓰고 싶거든 네 맨날 안 열리면 돼 바로 먹어야지 어? 터진다 저거 뭐야 앙이라고 하고 터짐 앙이라고 하고 배영진 너무 좋아 배영진 엉덩이 존나카 배영진 엉덩이 존나카 봤냐 니가? 어 크기네 형진 형진 엉덩이가 맞네 나의 가설이 입증되었네 가설이 아니고 팩트야 그건 약간 유건소 3cm 이런거처럼 아 그것도 아직 가설이다 그게 가설이야? 이미 충분히 증거가 입증된 상황인데 어? 신유안이었으니까 유건소였으면 자만 안달았겠지 네 신유안은 간다 신유안은 무조건 간다 투천사? 투천사 먹어? 모르겠다 다행히 어 아 잠깐만 방안에만 더 넣어보자 조용히 한영규한테 연락오는 유건소 저 형규 제발 부탁인데 어? 오 그것은 빼주면 안되나 편집에서 안된다 절대 안되지 아 그래요 절대 안되다 안된다 어 그래 오케이 러버 다시 연사 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보여 아 으잇 요거 진짜 내꺼보니까 진짜 DPR 높게 쓰는게 맞구나 야 와 와 시바 헉 마이로포브 아님? 천사셋 천사셋 먹을까 말까 형 아 포토샵이 300밖에 안 되네 먹으면 두천사거든 지금 통산 있긴 한데 다 육백 육백에서 삼백이었나 기억나는 거 먹자 오 당장 필요없다 이렇게 오케이 어 왜다 액티브 어 세트존 어 오케이 어 어 사거리가 4.3 흠 금방 나올거다 근데 연사 최대 6.5 퓨리티 제외 와 폐 어디암 뭐 아 DPI 좀 확인하고 시발 그래 그림을 써야겠다 DPI에 8100 아 8000 8000 좀 심했다 아이고 그거 압력 압력 8000은 시발 컴퓨터가 못 빠질걸 아 죽을걸 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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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1까지 나는 나 진짜 이거 왜 이랬는데 나 피락 1000 1024밖에 안된다 근데 그리글 잃은거야 진짜 어허허허 진짜 지금 나랑 혼자 쓰는거 써라 진짜 좋은거 진짜 안팔걸 이거 아니 템 어 방금 C섹션을 본거 C섹션을 본거 같은데 역탄이었죠 역탄이었다 그래 근데 색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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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역탄이나 C 섹션이나 약간 색깔빛이 새가지고 아무튼 둘 다 좋다 하는 게 더 괜찮은 거 없다 아 그건 그래 C 섹션 어 당근은 쳐다봐야겠다 당근? 당근에서 타블렉터 싸게 오오게 I 개 빠이 개 빠이야 해가 져라 김 쌍 서 다거리 오 발호나왔네 그 와중에 난 개인적으로 이 타블렛 판이 좀 컸으면 좋겠어 애들 기는 되게 나오네 헌에 걷기가 힘들어갖고 맞아 무조건 큰 게 좋아 야 이거 그냥 테라인데 지금? 테라 그냥 테라인데 이거? 전사가? 테라 니트 랭스 아 근데 이제 아이차 카드는 삽 무샴 안 돼 이제 삽 너무 좋아 어 맞다 그냥 날아올려고 해 구야 뭐야? 뭐 어떻게 하는거? 뭐야 맞은거지? 넉백이 좀 심각이 돼 22 21이 진짜 미싼거임 액타 액타 난 액타는 잘 모르겠다 액타는 솔직히 난 굳이 싸지나 싶었는데 아 액타나 아이패드나 난 솔직히 똑같다 생각하거든 차라리 아이패드였어 아 공중 나중에 먹죠 응 니는 지금 뭐지 뭐라해지는 까먹었다 뭐가 야 잠깐만 나 지금 말럭이야 아이패드에 있어가지고 아 맞네 필요 없지 않나 아 아이패드 안 써 나 거북목 생긴 같아서 뭐라해서 안 쓴다 액정 타블렛 액정 타블렛 쓰나 아이패드를 쓰나 그래서 내가 안 쓰는 거예요 액타를 판타 밖에 안쓰 오케이 permanently 여기 안 그래도 거북목 이렇게 위 그리고 포토샵 깔아야지 오랜만에 와 어어 잠깐만 방 넉백 뭐지 무적인 상태로 넉백대가 나한테 날라온건가 와 와 일로 계속 올라가냐 게이스 파리 때문에 먹어야지 그냥 어? 안 나와요 어? 반통은 어떻게 꺼지고 와 먹어 일단 종량 하나 먹어도 좋 샷스도 올리고 더 많은 알베이 더 많은 파보리아필을 어어 점점 커지는 대홍신의 몫 바로 종량 뭐야 뭐야 방칸 안됐어? 어? 잠시만 상관해 왜 우이씨 님 망성 보고 오는거 아니야? 보통 그러던데 에어 김종식도 이상한 사람이 어울린다 어어 아싸 천사 근데 잠깐만 요 자체의 공중이 있는데 불쩍불쩍불쩍 어 지웠네 성진이 어 네 그거죠? 지진캐 뭐야 지진캐 아씨 아 원래 아 쭉 하고 있던거야? 아 그래 하 오늘 친구를 한 명 잃었습니다 좋은 친구였네 더이상 잃을 친구가 남아있어 그러게요 맨날 잃어가서 온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어 먹어볼까요? 정원은 천사가 안간다나? 아 계속 도네 성찬 성찬인데 아아 성찬 아아 박박때가 미to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짜 저거 무슨 친구일을 아느캠이 엘므뭐 열심히하고 있는거 처음 들어줘 아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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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잘했어? 장신고기 일 잘하네 자아가... 아휴... 자아 어디 갔노 입식 끝나고 자를 잃어버렸어 자아 격리하러 갔음 자아 격리 짜리겠군 아 죄송합니다 결국 있다 도둑이 짜리겠군 죄송합니다 아 나 편집 말 안 그러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종이정의 불안이다 이건 편집 자아 짜리... 편집 에서 짜린다 그래서 올라가자 까비까지 뭐 이런판 너무 날뻘인데? 에미까지 에미까지 럭이 이상해 말 또 그니까 근데 방어템이 많지나서 델리리움... 저기죠? 어디야? ㅋㅋㅋㅋㅋ 어디야? 달바 위에... 아니구나 안되지 않았나? 안되지 않았나? 아무튼 스피드 업 나 펭퀴일줄 알았네 스피드 업 powers that 그 당혹 문어 혹시나 오늘도 인스라 시키려는 건 큰 도움이 안 되는데 굿임? 아싸 부활 아싸 부활 어? 어? 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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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사가 시대가 아니다 연사 시대를 해라 사실 넵튠 있어서 먹을 이유가 없어요 아 넵튠 있어? 있어가지고 굳이 안먹어도 되긴 하는데 넵튠 소이밀크는 더 없겠네 그냥 사라진다 넵튠 아아 이러면 뭐 저렇게 안먹어야지 이러면 뭐 이러면 안먹지 이러면 파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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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셋하면 공중효과 생기고 또 뭐있어? 파리우리 우영 아씨 어머나지? 아우씨 맞아 붙어있는거 좋구나 눈뽕 눈뽕 녹슨 못을 박아넣기 녹슬었나? 좀 빛나? 너무 새거같은데 이거 아이고 신성한 녹슨 못? 아니 근데 별로 안쎄 잠시만 잠깐 진짜 그 보아리스 나자르스야겠네 아예 사거리 5.5렉다 아 이거 델리주면 안되겠는데 딜이 안된다 이거 어 녹일 수가 없네 딜이 안되구나 폴리 나이트빨인데 딜이 낮아서 그런거 같다 폴리 나이트가 방클이 좋아가지고 권리 오오 오오 오 오오 오오 오 오ăng 잠시만 나이 OP 오마이갓 너프다 알겠구만 브라노 어? 볼슨 떴면 이제 약간 레전드 그냥 연맥이나 먹죠 그래야지 혹시 알키? 아 졸라 좁은데 여기 왼쪽? 탭 눌러봐 여기 왼쪽? 이 왼쪽 댈 건 떡지가 없는데 위생방 추면? 위생방은 위에가 막혀있어서 어떻게 기억이 안 나 어? 땅땅 따라딴 땅 에이씨 에이씨 이런거 겨우겨우 찾으면 보상이 안좋다 이 위에 그냥 비방아니야 그냥 비방안 찾았어? 안 찾았잖아 여기 왼쪽 여기 왼쪽 여기 왼쪽 열면 있는거 아니야? 위로 갈수가 그러면 저 1급 비밀방총 아닌가 그니까 그니까 1급 비밀방 가면 많았잖아 이따가 가로가 오? 어? 불심이 딱 아이씨 빔 뜰수가 없던 얘기야 정리가 불심 아이씨 아이씨 롤루이루이랍 저... 콜리피 부섰다 식물들 좀비 집중이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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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흛 뭐한다 크롬? 뭐한다 크롬? 불러? 일단 저거 하자 선생님 일단 찾아보자 이비가서 찾기 귀찮고 찾기 귀찮고 찾아봐야 좋은게 안나올까 하얗지 어 나 불심인데 아 아 아 차량 안보여 종량이네 아 이비 종량 있구나 악마 세시구만 아 아 차량 안보이네 빡치네 아이 특히나 그렇게 치명적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지금 처맞아야 돼가지고 아 잠깐만 내 럭이 심상치 않아 16 럭키펜 18개 먹었냐? 와 럭키펜이 뭐냐 오케이 럭키펜이 못먹었는데? 아 고리스펜이 어어? 코네드? 빨간템 이름이 인정 아 1층에 골자식 그리는 가슴에 있었다 럭키펜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무한 어떻게 하는지 아 뭐? 무한 다크로운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 그냥 레드키 비방 뚫어가지고 희생만 나오면 흔퇴 아 아 그럼 아 알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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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하고 계속 희생하고 밥 먹고 밥 먹고 희생하고 희생하고 그러면 언젠가 대충 먹을 수 있다 동찬먹고 동찬먹고 아 내 문제에 지금 쳐맞아야 돼가지고 이러면 이제 델리로 갈 만한거 같은데 엠 럭키펜 럭키펜 높아가지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저 자식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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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려야지 뭐하고 가짜로 그리고 있었냐? 뭐지 이거? 아니 나 외모라를 하고 있었는데 아 파블렛 직물기 하네 으이씨 왜냐면 나 이제 진짜 바꿀 때가 온 것 같아서 오 노우 오 캔소 아이씨 세명 캔소 세명 논리야 그가 먼저 파리줄 줄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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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뭐 그리냐고 근데 대형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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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보벌 어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나 이 신념이 진짜 한용균이지 약간 대형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치 Pues 으하하핰 네마리 심 하하하핰 야채가 저정만 아예 흐흫 병진은 밈이다 저 언제까지 하나 죽거든 어 얘들아 이렇게 팔아 아 언제까지 할걸 아마? 아 죽여야 하나 흑 하핳 장례식 가서도 아마 봐봐 아이고 병진아 이럴걸 아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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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오오 오오 아 이거 박원팀이 없어 박삭 도저주 박원팀 있지? 베이콥 뭐? 베이콥 뭐야? 뭐야? 아 베이콥 형 베이콥 캔서도 있거든요 코네드도 있긴하지 그냥 나가자 그냥 어떻게 가나? 방 뚫어서 영금 스테이지에서 안 뚫리는데 맞네 미안하 아 아 이거 진짜 미안하 박체 또 럭업이야? 근데 그 나무역키 등재 기준이 있지 않냐? 유튜버들 어 10만 그거였나? 까비 잠깐만 까비가 아닌데 오 전세민 나무역키 못생기면 존나 어이없겠다 어이없나 약간 궁금함 메시컬 아이가 메시컬 아이가 친구들의 입담도 재밌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렇지 인중 한용규라는 차가 한용규라는 차가 항상 대영진 이야기를 한다 괄호 점점 괄호 펜... 아이 그거 취소선 취소선 나와야지 편집자이자 와이프라는 소문이 있다 하지만 군대로 갔다 어? 군대로 갔다 teachers 아아아廻종 혀š 잠깐만 나 집중해야 될 것같에 으으읏 어디있냐 그리 말도 안된다 나 반피 너 반피 공평하죠 가보이게도 안맞으면 돼 나머지 피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 한 번만 그런 상태 오오오오 와아 이씨 방금 가브리엘 천사포 쏘는거 진짜